우리가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시고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 항상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있는 지금의 형평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형편이 좋아 보이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무너져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사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분별해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을 점령하고 이제 그 땅에 정착할 즈음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게 하셨는데 하나는 도피성을 세운 겁니다 살인자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도피성을 가난한 땅 전역에 여섯 군데 성을 세우게 하시고 두 번째 하신 것이 레위지파를 위한 성읍을 각 지파의 땅에서 마흔 여덟 성읍을 세워서 레위지파가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애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지파 족장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자기들에게 줄 성읍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읍을 주십시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지켜서 우리가 고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우수아가 그리고 제사장과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지파에게 성읍과 땅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지파의 기업이라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레위지파의 성읍과 그들이 양을 칠 땅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각 지파로부터 레위지파가 살 성읍과 땅을 내어놓게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 만약에 정말 레위지파도 살아야 될 성읍이 있고 그들에게도 양을 칠 들판이 필요하다면 애초에 땅 배분할 때 레위지파 몫으로 땅을 제비 뽑아서 한 몫을 주면 간단하게 끝날 일 아닙니까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그리고 다른 지파에게 땅을 다 배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지파에게 또 성읍을 내놓아라 레위지파가 살 성읍을 내놓으라고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취하여 레위지파가 살게 하신 것일까 궁금하죠 여기에 하나님의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지파가 함께 몰려 살지 않게 하셨어요 모든 지파 속에 들어가 살게 하신 겁니다 이유는 레위지파가 맡은 사명이 영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직책을 레위지파가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을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 안에 레위지파가 살 성읍을 내어주고 그리고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릴 재물을 바치고 그래서 레위지파가 먹고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는 사명을 레위지파가 감당하고 그 레위지파가 먹고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좋으면 레위지파는 잘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지고 무너지면 레위지파는 먹고 살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가 땅을 다 배분 받았지만 레위지파가 살 성읍을 내어주기까지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을 온전히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지파에게 땅 성읍을 내어주고 나니까 비로소 가난한 땅에 평안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레위지파의 성읍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성읍도 지었어요 거기서 농사도 짓고 소출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족해요 아직까지 다 이룬 게 아닙니다 그들 땅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세움받은 레위지파가 살성읍이 주어지기까지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못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는 가난한 땅 정착식입니다 그러니 각 지파가 땅을 배분 받았지만 점령해야 될 지역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들이 성읍을 짓고 그리고 농사도 짓고 사실 얼마나 바빴겠고 그 지파 안에도 살펴야 될 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레위지파 신경 쓸 여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지파에게 성읍을 나누어 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레위지파는 자기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성읍을 각 지파에서 내어주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도무지 자기들에게 성읍을 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제사장과 여우수와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성읍이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느냐 하고 요구하게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들도 알고 레위지파에게 성읍을 나눠주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땅의 진정한 평화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그런 평화가 그 땅에 임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지금 현재 우리도 동일하게 받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레위지파가 있었듯이 그 사역자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도 가정을 꾸리고 그들도 자네를 가르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책임져야 될 레위지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한 그런 사역자들을 잘 돌보지 못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제사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게 되니까 레위지파는 먹고 살려고 자기 지옥과 책임을 떠나서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개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제사장 역할을 꼭 무당처럼 그 집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영적인 타락을 보이는 무서운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사히 읽어보면 읽기도 민망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레위지파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땅도 마련해야 되고 집도 마련해야 되고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하는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공부도 정말 원하는 만큼도 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그런 사역자들이 잘 살고는 있는지 그들에게 불편한 것이나 모자람은 없는지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영적인 모든 사역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제가 성교단체 간사님들의 삶에 대하여 좀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교회의 목회자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책정해서 살게 해주죠 그런데 성교단체 간사님들은 그런 생활비를 월급을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통장 하나, 계좌번호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후원하시는 분들이 헌금을 보내주면 그걸로서 그만큼 한 달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불안정한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인데 어떻게 성교단체 간사님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전도단 창립을 하신 로렌 커닝의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아, 이것이 그 성교단체가 그렇게 강력한 사역을 하는 비밀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 로렌 커닝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제 하심을 매 순간 확신케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정해진 월급을 주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기름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후원 통장에 그 감당해야 될 것이 입금이 되었어요 이 일이 계속 매일 매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역자의 믿음은 정말 놀라웠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주님이 다 공급하시는구나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로렌 커닝의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전도당 사역자들은 이렇게 사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남미의 그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이들 유럽의 지성인들의 무신론 사상 앞에 중동의 그 위험한 그런 형편 속에서도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자를 돕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때때로 목회자나 성교사님이나 성교단체 간사님이나 이렇게 후원하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아니 나 먹고 살기도 쉽지 않는데 아니 그분들까지 책임지라는 거야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동생들과 함께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동생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형이 이제 신학교 가면 목사가 될 텐데 형은 절대로 교회에서 주는 월급 받지 마 우리가 벌어서 형 생활을 책임져 줄게 그리고 형은 정말 당당하게 목회해 절대로 교인 눈치 보지 마 그때 동생들 이야기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는 참 철이 없어서 아버님 어머님이 왜 저렇게 힘들게 사시나 아 월급이 교회에서 나오니까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저렇게 힘드시구나 어릴 때 철없을 때 그 목회자 자네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더라도 아 생활비는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월급 안 받으면 마음껏 하고 싶은 설교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공급함을 통해서 목회자가 살게 하시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었어요 목회자가 교회와 성도들이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살면서 그리고 그 목회자는 교우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 그러면 교우들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는 하나님께 축복하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제가 교회에 건축하는 상황에서 건축원금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무슨 모아둔 헌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와 그 문제로 기도하다가 성도들에게만 건축원금을 작정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1년 동안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비를 다 건축원금으로 작정하고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막막했지만 그 방법밖에 없으니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을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교인들과 저희 목회자인 제가 정말 뜨겁게 하나가 되는 해가 됐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들이 꼭 섬겨야 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일 수도 있고 성교사님일 수도 있고 성교단체 간사일 수도 있고 신학교 교수님일 수도 있고 어떤 복음 전하는 어떤 기관의 사역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분들의 존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지파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면 레위지파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어떤 형태로든지 관련이 있으신 그런 사역자들 그분들은 오늘은 편안한지 부족함은 없는지 이것 여기까지 생각이 가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을 했을 때 제 아내가 하나님께 감사원금을 준비해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말아야 한다 감사할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불현듯이 생각난 이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의 주목자들입니다 사실 그분들은 뭘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다 우리 교회에서 먹이고 도시락 싸서 섬겨드리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 중에 이 교회 단임 목사님이 아주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더라 그래서 기도 모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 모임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주목자들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분들은 아무것도 사실 갚을 길이 없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 주목자들의 기도가 아마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통로였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별 볼일 없는 존재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 축복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들 아 하나님 저분이 나에게 너무 고맙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좌절, 실망이 있으셔서 어떤 사역자나 목회자를 돕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선교사님 사역자들이 살 길이 없어지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신학교에 신학생들 지원자 수가 격감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정원도 채우지 못할 정도가 되었대요 이유는요? 별로 매력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된 전임 사역자들이 적어지면 한국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의 영적인 돌봄은 누가 해주나요? 작은 교회 목회자들 소중합니다 동네 작은 교회가 살아나야 한국교회가 살아요 그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신학생들, 어려운 가운데 신학교를 지원한 이들 우리가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단체 간사님들,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살리시죠?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은 곧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과 같고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섬긴 우리들이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레위지파의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을 잘 섬겨야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항상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주시려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좋은가? 레위지파를 보고 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묵상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요즘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형평과 저지가 어떠하든지 주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니 두려움도 염려도 없는 그런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그 점을 항상 확인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최근 한 한 달 가까이 살인진드기에 물려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꽤 고생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지금 많이 회복이 되었지만 9월 한 달 동안 안식월을 끝나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감 그리고 자꾸 몸이 힘들어지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살인진드기에 물려있는 상태였는데 전혀 몰랐죠 저는 제 마음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것 때문에 또 앞으로 이렇게 늙어가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나도 이렇게 마음이 무너진 건가 한동안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9월 29일이에요 지금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수요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몸이 좀 이상합니다 아마 제 마음이 무너져서 그런가요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는데 제가 왜 이렇게 힘들지요? 그때 주님이 너와 나는 온전히 하나인 것을 분명히 믿어라 분명히 고백하라 그것을 분명히 결론 삼으라 그런 마음을 아주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 몸은 힘들고 나도 솔직히 앞날이 만만치가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그래서 그날 일기를 썼어요 우리 함께 일기를 나누시는 장노님들 목사님들은 아마 그 일기를 그날 보셨을 겁니다 오늘이 제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워진 날이라는 마음이 강하게 든다 실제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몸과 마음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이 특별한 날임을 고백하라 외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이 영혼의 밤이 지난 날 영적으로 새로워진 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날 주님과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주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계셨습니다 지난 안식울 기간 중에도 내내 그리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믿음으로 오늘이 그날임을 고백하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원하시니 믿을 뿐입니다 2011년 9월 29일 수요일 이 날은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날입니다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주님 9월 29일 저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날입니다 저는 주님 안에 주님은 제 안에 계십니다 힘들고 도무지 몸을 주체하기 어려울 때도 계속 고백하고 외쳤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제 무릎 뒤에 진드기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 그리고 급히 병원의 응급실로 가고 그리고 참 힘든 치료 과정을 거쳤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는 몸이나 마음이 굉장히 힘든 상태에 한 달 가까이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아직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기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계속 선포하고 고백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겪어야 될 상황이 심각하니까 저를 영적으로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분명해지면 어떤 용평과 처지에서도 반드시 이겨냅니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놀라운 간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영적으로 하나됨을 혼자 힘으로 유지해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동행 속회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애녹 프로젝트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을 일으키자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마음도 쉽지 않고 계속해서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제 아내가 병실에서 저를 간병하면서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에 저를 침상에 앉혀놓고 저를 위해서 간절히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참 놀라운 힘이었어요 저를 위해서 누군가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사람 아내의 기도가 저를 그때그때마다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했습니다 우리 장노님들과 목사님들과 성교사님들과 일기 나눔 방을 하는데 그 일기 속에 기도 댓글이 계속 달려 있었어요 그건 저에게 있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였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 공동체는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일기를 쓰고 서로 댓글을 달아드리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 레위지파를 잘 성기십시다 그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분들은 복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가 항상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기도생활, 말씀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고 언제부턴지 또 동행일기 쓰는 생활도 느슨해졌다면 지금 심정지가 왔다 뇌출혈이 일어났다 몸에 암이 생겼다 그 정도의 위기,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분명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들을 우리가 항상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충만함,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여,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오늘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주님 붙잡는 일만큼은 오늘 제가 분명히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주님과 나는 온전히 하나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